만 33세의 베일은 미국 프로축구 로스앤젤레스 fc에서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그러면서 은퇴 소감을 전했는데 축구 인생은 여기서 마무리한다. 인생의 다음 단계를 향해 기대하고 나아간다. 변화와 전환의 시기이자 새로운 모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웨일스 카디프 출신으로 2006년 잉글랜드 프로축구 사우샘프턴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그 뒤 토트넘과 레알마드리드 등에서 프로선수생활을 했다. 축구스타로 화려한 삶을 살아온 베일은 현역 시절에도 골프를 즐겨웠다. 축구는 직업이지만 골프는 취미라고 꾸준히 밝혔는데 은퇴 후 골프선수로 데뷔할 것으로 보인다. 웨일스의 축구 영웅 베일이 미국 프로골프 투어 대회에 출전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베일은 웨일스 축구가 낳은 레전드로 2007년 포트넘으로 이적했고 2013년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했다. 팀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3연패에 공원하기도 했으나 잦은 부상과 감독과의 불화가 겹치면서 2주전 은퇴를 발표했다. 특히 부상 재활 및 주전에서 밀린 시기엔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여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은퇴한 지 2주된 베일은 2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한다. 베일도 sns를 통해 대회에 출전한다는 걸 알리게 돼 기쁘다고 대회 소식을 알렸다. 이 대회는 정규 대회지만 선수와 다른 종목 스포츠 스타나 배우, 뮤지션 등 유명인사가 함께 출전하는 프로암 대회다. 그리고 세종시와 다른 종목으로는 존재하다. 점리와 가끔 등 cars 외워 tasted ambos.